고무패킹, 가스켓이 찢어졌어요 냉장고 도어 고무패킹, 가스켓의 가장자리 부분의 형상이 찢어지거나 훼손된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 형상은 불량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단면의 고무패킹, 가스켓을 연결하면서 발생하는 여분의 현상입니다. 찢어지거나 훼손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단면의 고무패킹, 가스켓을 사용하는 이유는 작은 단면을 사용할 경우에 반해 큰 단면을 사용할 경우 고무패킹, 가스켓 안착부 공간을 최소화하여 냉장고 내부의 내기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전력, 에너지 및 이슬 매침 개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단면의 고무패킹, 가스켓을 사용합니다. 단면이 작은 고무패킹, 가스켓을 사용하는 부분에는 냉기 가림막과 고무패킹, 가스켓의 날개 형상이 있어 냉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무패킹, 가스켓의 외관이 다소 깔끔해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소비전력, 에너지 및 이슬 매침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찢어지거나 훼손된 것이 아님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